반갑습니다 코코벌 여러분 오늘은 아리바게뜨 왕크림도넛이랑 슈 준비했구요 가격은 통신사 할인받고 12,400원 계산했어요 음료는 커피구요 잘 먹겠습니다 왕크림도넛 5개 중에 2개는 미리 반 갈라왔어요 크림이 엄청 많이 들었죠 그리고 mac스에issä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 비 Bridger zar지 BET ал고ulations ussy consecut transcendence mach RED 씨Youtube 안에 쇼크림이에요. 쇼크림 이게 도넛인데도 엄청 기름진 맛도 아니고 진짜 맛있어요 쇼크림 쇼크림 치즈볼 고소한 고춧가루 더 맛있게 쌀가루 더 맛있게 쌀가루 쌀가루 더 맛있게 쌀가루 왕크림도넛 왕크림도넛이 아니었어요 바삭한 느낌 너무 재밌었어요 이제 다 먹으면서 더 맛있을 거예요 진짜 맛있어 맛은 너무 맛있었어요 면도 먹고싶어요 면이 맞지 않냐 더 맛있어서 면이 안 먹으면 면이 저녁 가격은 1900원이에요 엄청 커요 일반 도넛보다 1.5배? 크림이 많으니까 빵이 터져요 안심에 면은 너무 맛있어 오랜만에 막 이렇게 크림 가득한 거 먹고 싶었는데 너무 좋아요 근데 빵에 크림 넣는 구멍이 여기 바닥에 있어가지고 먹으면 튀어나와요 잘라야겠다 나의 않고요 그러면 이제 키스 라면! 저는 테스트 라면이 배부 찍먹는 거리두기 라면 팝트에 와 밥을 먹으러 가기 에어컨 소프트는 깊이rated 앗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아삭아삭 너무 맛있었어요 투명한 점이 맵다고 부르네요 너무 맛있어져요 와...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